kdl kdl 아 k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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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치킬! 다가옵니다. 서로! 타이밍이... 배치인데요. 오... 파겟! 아! 한 발자국만 앞에 있었다면! 나노섬 위치도 리테크하기 위해서 백사까지 못 들어오게 막는걸래! 버즈 연달아서 두 명? 피해방사까지 완벽하게. 네, 고마세요. 신하이! 신하이! 재타가 마무리 씁니다. 진짜... 가수령식! 아! 아! 아그네스에게 킬 수 있죠! 가는게 맞아요. 배치 어떻습니까? 배치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기고... 배치 잘하셨어! 다 잡았어요, 배치! 전부가 없는데, 없다. 빼고 가야된다 하는데, 이미... 혼자 들어가서 하나로도 떨어뜨린다. 그냥 의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이번에도 배치의 끊깁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아그네스? 바로 봤습니다만, 진짜 노섬고요. 신더우가 나갈게 아니었고, 아그네스에게 주고 신더우는 트레이드 키를 노렸어야 했는데... 제가 볼 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초반에 0대6으로 지고 있다 보니까... 압박감을 조금... 네네... 많이 흥분했어요. 들어오는 위치도... 어어! 들어왔는데... 너무 들어왔네요. 네... 근데 잡으면은 뭐, 사실상... 네... 조금씩 바꾸고 있긴 하는데... 지금... 계속... 아... 피스톨의 제약, 먼치킨. 네... 이미 체력도 없애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먼치킨! 디스 이스는 먼치킨! 디스 이스 먼치킨! 확인는 알아도 잡기가 힘들겠지만 지금 양강이거든요, 이거? eled 이거 반대체도 안됐어요 해치 행각사 때문에 그리고 뒤쪽 떼기 옆쪽을 바라봅니다 동시! 이게 못할 버즈 에임 여기도 일났어요 해치도 문제이고 메인 공격은 에임데 그리고 버즈가 돌고 있어 또 아까까지 깔끔하게 쓰였어요 버터가요 버터가요 젠타가 이어돈 상황에서 이렇게 미쳐 바이키를 꺼지요 젠타 버터가요 힘이 들어왔는데 어 에임이 토탑 미스 크네스 아 로즈 해볼만 합니다 로즈 해볼만 합니다 근데 머치킨 해볼만 해요 이렇게 한 대씩이에요 이거 진짜 이건 체력이 없거든요 아 크러치 크러치 그대로 경기는 끝납니다 머치킨 야 이게 킬 됐어요 진짜 골고루 군부러가 돼 있고 그리고 자 머치킨 들어간 머치킨 와 머치킨이 지금 홈벌팩 쓰고 들어가는게 아니라 박스를 올라가면서 지금 오히려 각을 먹었어요 양쪽을 2점을 얻을 수도 심한 상황인데 아 아 원에잇까지 꼼꼼하게 램프 장악 끝났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목탄까지 네 이건 뭐 2코라운드긴 한데 우리가 1세트를 치렀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자 그런데 대기암을 차단이 싸거든요 네네 맞아요 양각을 만들어주고 오 네 아 일단 지기훈한테 불안하거든요 오 썬데이 이거 가능하죠 썬데이 가능하죠 이거 분위기 바꿀 수 있을 때 지금 체력 6 체력 6 와 체력 6 뒤에 불러요 양각이에요 양각이에요 이걸 살아요 버즈 네 시간 13초 뛰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합니다 와 와 자 이러면 버즈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그네스를 육백 끊어줍니다 오 김장신 열죠 열죠 들어갑니다 아 가졌어요 오 이번엔 좋습니다 크리잼스터 쉽게 내줘서 그렇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죠 사실 어쨌든 바인드가 수비지향적인 맵이에요 오 드랍이에요 썬데이 끝까지 남아있었어요 나가자마자 와 지진강타 근데 배치와 아그네스 모두 칼라 와 여기 살면 배치가 나온자마자 아그네스를 뒤에서 뒤에서 공중에서 세경장 몰라요 로즈씨 몰라요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아 로즈 잡혔어요 일단 해체하는데 바로 버니 아 아 클러치 어 디미 장식 안쪽인데 좋았죠 이거는 이거 나오고 하러 왔죠 아 아 이거 위험한데요 겹쳤어요 지금 네 네 배치가 들어왔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많이 잡았어요 네 배치가 돕니다 배치가 돕니다 배치 어때요 배치 어때요 배치 어때요 아 와 시그러스 창 black 오 오 현 mean 오 신B선수 벌써 대미 300km 돌아왔죠 맞나요 오 10Q 전 벤츠에 있다는 거 알죠 벤츠에 있다는 거 알아요 배치 metres 하나 더 배치를 끊습니다. 대차가 끊어버리면서 전반전을 6대6 동점으로 끝냅니다. 근데 제타가 이곳 안전 일으키면 곤란해집니다. 마무리를 러지가 와서 정리해 주네요. 크림잼스톱. 좋은데요, 살아나는데요? 오, 무슨 장면이죠 이거? 크림잼스톱에서 크림잼스톱 3명을 잠재웠고, 제타가 기다린 건 제타 3명을 맨날 플래식으로. 크림잼스톱을 밀어보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거든요. 루트가 다 공개됐습니다. 아, 최신 기술. 이렇게 가려고 했다. 정철리완산이 처음 위치와 끝이지만 알지, 저희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궁금했거든요. 저렇게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여길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붙어야 돼요. 아, 인파도 살아나는데요. 네가 이제 혼자서 어? 우린 것 같다. 어어, 여기. 총까지 먹어보면? 펜치! 어, 좀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이야! 펜치! 버즈가 붙잡는 거예요. 이미지 계산 안 돼요, 그렇죠? 어둠의 발전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트럭 위쪽으로. 안쪽으로 진입할 때 성공했습니다. 멍치킨! 월살선과 밀대로! 멍치킨! 근데 헤이트가 일단은 제거했고 뒤에 뛰었었습니다! 썬드 약간 씻다 가면서! 컷커보판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아 헤이트가... 에임이 미스가 났어요 지금. 칼라 되나요? 칼라! 멍치! 칼라! 밸런치! 위기에 바로 배치! 몇 명 되나요? 몇 명 되나요? 일단은... 몇 명 되나요? 몇 명 되나요? 튄터 튄터 튄터!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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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칠 수 있을 때 사망이 돼요! 와! 헐 내려서! 엄청 이득법 나오는데요. 와... 근데... 백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엔 멍치킨! 연달아 두 명을! 타이밍! 아! 멍치! 지난해... 혼자 있어야죠. 아... 아니에요. 같이 데려가야 되네요. 아... 그런데 이거 괜히 욕심부리잖아. 아이고... 어... 예... 차이는 좋네요. 네. 사이좋게 이러다 갈 수 있거든요. 현란한 러시안 스텝. 네. 정말 이 테트리스 스템이나 물리는 아주 대단한 스텝이에요. 그렇죠. BGM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러니까요. BGM이... 썬데이가 무기를 살렸던 게... 아... 치킨이... 오... 오오! 야... 10분 남았으면... 진전! 살릴 수 있을까요? 썬데이! 아... 나가는군요. 네. 자, 그럼을... 역시... 나눠가질 수 있는 수빵입니다. 채식 기술! 채식 기술! 흡쓰버! 야... 흡쓰버 일한다. 일한다x2 이렇게 되면 배지 혼자 오퍼라서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오우! 범드라. 봉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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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거? 봉같은데! 봉같은데! 와아아! 안 하진 않겠네? 보겠죠? 설마 보겠죠? 여긴! 네? 그래! 하나 더! 펀치킨! 펀치킨! 시에라인은 펀치킨! 펀치킨 이거! 그렇게 간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는 할 것 같은데요? 펀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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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치가 되면... 10초 남았습니다. 오! 위험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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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킨! 와! 됐다! 오! 들어가서 들어가네요! 너무 급하게 들었던 게 이게 펀치가! 펀치킨! 이런 배치가 조금은 이 게임이냐? 먹어야 돼요. 그렇지? 먹어야 돼요! 오! 아! 아! 피의 망상! 아! 정기에서 포즈! 피의 망상! 근데 할 만큼 했어요! 자! 1대3입니다! 1대3! 어차피 이거 초조한대요! 초조한대요! 오! 바른채! 바른채! 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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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바로 제거하지만 일단 노출됐습니다. 먼지킬리! 오! 독팩까지 꼼꼼하게 못 오게 억제해! 와 먼지... 그리고! 런치 킥! 매미 장식처럼! 다 했으면 할 만큼 했으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게 A쪽, A쪽, A쪽 사운드 뒷쪽! 이걸 맞습니다! 오모가 잘 잡을 수 있나요? 연속! 3킥! 매미 장식! 깔끔! 아그네스 위치를 여기가 줍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더 들어오는데 안쪽으로 더 들어오는데 더 들어오는데 더 들어오요! 이거죠! 이거예요! 상단 너무 좋았어요 아니 롱서리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거 썬데이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크레이디 앤 차데 네, 헤이트가 이거 못 잡으면 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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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트하면! 와... 헤쳐를... 붙을 수가 없는데 붙을 수가 없는데 붙을 수가 없는데 붙을 수가 없는데요! 시간이 못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공격팀이 승려면 15포인트로 된다 크레이디 앤 승리 2세트를 잡고 경기를 3세트로 보내버립니다 저렇게 복잡한 안전 속에서의 궁 체크나 이런 것들이 못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꼼꼼하게 체크했다는 거는 예상을 하고 이미 롱으로 나간다는 것 때문에 이미 체크가 돼 있었어요 위험해요 네,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PM 항상 타이밍에 이렇게 백사이트와 동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백사이트 힌트도! 힌트도! 네! 아... 아... 이번에 리테크 잘 빠졌고 어... 이래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포스바이라는 건 이제 알았고 와... 네... 프로세 1900 해방 2.400인데 눕는 게 낫죠 눕는 게 낫죠 맞아요 기적이라 하셨거든요 맞아요 내려왔는데 한 명 남았습니다 어? 로즈 앤 승리가 체력이 낮았으니까 근데 이게 머리가... 맞아요 어... 로즈까지 살아나는군요 이게 로즈죠 이게 로즈죠 호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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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 어... 완전 크레이 잼스 올라오네요 맞아요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뒤륙이 됩니다 뒤 잡았고 먼치퀸 아우... 그리고 상대편의 시야도 쉐이버 야... 자, 연이어서 원하는 대로 포인트를 얻지 못했는데 어... 어... 야, 길목 차다 신도 야, 페인트 던져놓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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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그래 이렇게 로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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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 로즈가 클러치를 해냅니다 네, 이걸로 린 거거든요 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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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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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쳐, 휘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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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도 체력 2 그리고 뒤, 2대 아... 아직 스팅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아... 한 번 미스샷 있어 그대로 오... 됐다 이러면... 자... 자... 어떻게 하네, 러즈 어떻게 하네 러즈 어떻게 하네, 러즈 어떻게 하네, 러즈imes 남았는데, 러즈가 남았quel 아 저번에 저 저번에 아 이거 사실 놓쳤고 둘 다 필요 없어요 한 대씩 긁히면 끝나요 긁히면 끝나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으면 그런데 이게 무슨 체력이죠? 시간이 절약왕 A쪽 A쪽 뒤를 바라봤는데 뒤쪽 놓쳤죠? 일단 벨지야만 잡아주면 아그레슬 제거 양각 봐야죠 양각 봐야죠 아 근데 피해망상이 아 신더가 욕심 좀 내는데요 좋은 욕심 좋은 욕심 한 장 차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기다리고 때 나왔어요 야 이거 킬 또 이익 때문에 넘어와 격입니다 여긴 아 아 센다 에임이 흔들렸어요 먼치킬 이게 많은 스킬들을 뽑아내고 네 들어갑니다 와 세타의 먼치클릭 2파 마지막 세타의 먼치클릭으로 2파를 제거합니다 거의 뭐 토끼인데요 네 따로 또 좀 어렵죠 아 이거는 센다 뭐 어떻게나가요? 먼치킨 대기 범위 승차 범위 승차 범위 승차 섹시 야 들어오라는 거죠 이게 그 지역으로 다가오는 선수는 아 세타였습니다 원샷 여덟 번째 포인트에 먼저 가까워졌는데요 우와 이렇게 그런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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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히려 뒤집어졌어요 위치가 지금 총이 짧아서 하지만 그래도 한 명 잡긴 했는데 네 먼치킨 시작하네 또 야 먼치킨 지금 푸시 갔어요 벱지가 야 아 러즈가 시작하기 오 오 벱지가 아래쪽으로 제대로 그리고 헤이트까지 들어가야 돼 풀을 풀로 아 무결점 나 이거 풀이에요 훌 완전 풀 배재중 바로 앞에 미쳐 배재중 결국은 아 아 아 늦어서 안 참아요 오 오 한 번 더 아 아 아 아 먼치킨이 해체 해체 아 이거 늦어요 빨리 와야 돼요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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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해체 반해체 반해체 내버려둬 내버려둬 외치지만 쉽지 않아요 오 시간 되나요 해체 해체 가져왜 와 아 버즈 느낌 세 всем 아 멀츠킨의 마무리 무결점 플레이 헤븐에서 백업이 너무 좋은데요 신도가 잡혔고 아 배치 2의 칼날에 두명이 갑니다 임파가 에임써칭이 안됐어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둘 명 구속 아 어떤 회시맥 이경이 정작용화자를 찍혀가지고 아 이러면 해체가 굉장히 들어가거든요 두 명 두 명 구속이에요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멈트킷! 끝났어요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13 대 8 3세트가 이렇게 종료되면서 C9에 두 번째 4강 진출팀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2 대 1로 마감이 되면서 4강 멤버로 C9 코리아가 확정이 됐습니다